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슨 깡이나 배포가 있기에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입을 다물게 되죠. 심지어 부정선거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을 꾹 다물고 조심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자고 야당의 당대표라는 배락 출세를 한 이준석의 입으로 부정선거는 없고 경선조작은 없고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그냥 아주 쉽게 내뱉고 마는가? 그것도 경기도청의 감사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비위 사건이 막 진행되는 차에 그날 아침에 보수의 악성종량이라는 격한 발언으로 화제를 그냥 모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어떻게 취하게 될까? 조금만 더 살아보기 바랍니다. 거짓이 얼마나 가나? 절대로 거짓은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은 절대로 오랫동안 그렇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먼 나라 예를 들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탈취하거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세월이 가면 알게 되는 아주 삶의 평범한 지혜조차 깨우치지 못하는 이준석은 촌랑촌랑 딸랑 딸랑 부정선거 없고 정선조작 없고 사전투표 문제없다고 계속 마치 테이프 녹음기처럼 외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형을 지냈고 당대표를 지냈고 그리고 진중하고 나이로 보면 아버지 뻘대는 사람을 쿡 집어서 보수의 악성종량이란 거친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수진영의 악성종량이 실제로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은폐에 부역하고 협조하고 경선조작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이 말하는 보수의 심각한 악성종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황교안 후보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sns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건박하는 뻔뻔한 이준석 대표. 저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들었습니다. 재금표 현장에 실제로 쏟아져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통령 예비후보 간담회 경선토론회에서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1인당 짧게는 30초 길게는 2분 정도씩 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토론시간을 저를 홍보하는 대신에 국민들께 부정선거를 알리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하태경 의원에게는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하태경 의원은 이리저리 핑계만 대더니 공문위를 빼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유튜브와 야합해서 선거부정을 내시오는 분들이 있다면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김재훈 최고위원이 진상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이상 앞으로 각자 이익을 위해서 당의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아주 금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오늘 이후로 당 선거관리 절차에 대해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하는 이들은 당 윤리위원회 회부에 철저하게 음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진짜 이 정도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데 깊은 짜증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수의 악성종량 같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사항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부 유튜브와 야합해서 선거부정을 내세운다고 했습니까? 나는 세 차례 걸쳐서 법원에서 대법관 앞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무수한 법적 점검을 즉 가짜 투표지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를 야합이나 하는 사람으로 내몰아 저의 맹해를 훼손시켰습니다. 맹해 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만약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검표 현장 투표함에서 왜 그처럼 빼도 박도 못할 엄청난 부정선거 점검을 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사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밝혀주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한 대로 원자료를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조사들도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자료 검증 요청한 바로 그 다음 날 경선 부정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이나 하고 발표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사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를 포함한 투표의 결과를 그 증거자료들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서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 125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의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조금 참고를 더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륙아주에 합류한 것은 2020년 7월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맹백하게 거의 밝혀진 시점입니다. 아무리 밥벌이가 중요하지만 다른 법무법인이 몰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머리를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피한 정당입니다. 경선 조작당이라는 데가. 다시 한교안 후보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어찌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문상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 역시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륙아주의 고문입니다. 그러니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로는 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러한 분들을 포함하여 구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를 당윤리위원회 해부에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의를 갈망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한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결정은 이준석 대표 자신에게도 치명적 불화살로 되돌아갈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야권 대통합을 하고 단일후보를 내어도 선거조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이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한 그런 글입니다마는 황교안 후보가 검사 시절 그런 보고서를 많이 썼는지 글도 아주 단아하게 깔끔하게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냥 아무 증거 없이 억지를 통해 가지고 거부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산더미처럼 그런 쌓인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이준석류의 인간들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란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한국의 건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사악한 짓 악한 짓 국가의 해악을 끼치는 짓 권력을 훔친 짓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준석의 나이가 됐으면 그 사실과 진실이 주는 그런 준엄한 그런 행벌이란 부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거짓과 악과 그리고 사악한 편에 서서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40이면 나이가 있고 아직도 걸어가야 될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대에서도 결국은 악과 사악한 첨에 설 수 없는 것은 살아야 될 인생이 길고 그런 오명이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실과 진실 쪽에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젊은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배워 먹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준석 씨의 무슨 개선이나 그런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자 나이가 벌써 30대 말이면 이미 한 인간으로서 다 완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조금씩 바뀌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대덜보나 골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의 젊은 날 형성되는데 그 자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실과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을 매도하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예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건현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런 권력과 관련된 사악한 짓들은 다 법정에 섰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걸로 저는 봅니다. 이런 거짓과 이런 악함을 나서서 은폐하는 그런 행동하는 젊은 친구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도 세상이 두려운데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운데 시간의 흐름이 두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당돌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외칠 수 있냐 이야기. 양심이 있는 겁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